정호균 버스 드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호균 버스 드라이브입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지금 새벽에 지금 5시 45분인데 지금 집에서 나왔고요 집에서 나온 이유는 오늘 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아들과 만나는 날이라서 지금 아들 만나러 대구에 가고 있습니다 어우 날씨가 왜이래 진짜 3일 연장으로 비가 오네 한겨울에 왜이래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단 동생들을 태우고 매재랑 여동생 태우고 동암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죠 동암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동암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동암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서울역까지 동암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쉽네 자 매재랑 여동생 탔구요 자 이제 한번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따가 연결할게요 자 파이팅 자 지금 도착했구요 자 자동차를 주차했고 이제 가볼까요 동암역으로 거기 뭐냐 우산 미니우산 있어 어 미니우산 그거 일단 가져가 아 나 있어 여기 나는 있어 들고 다니기 편하잖아 가자 자 프라이드야 잘 있어 갔다 올게 프라이드야 잘 있어 갔다 올게 자 이제 동암역으로 가서 자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진짜 6개월 만에 아들을 보러 가는 거에요 6개월 만에 아들을 보는 거라서 지금 제 아들이 이제 8살 된 건데 야 많이 컸겠다 내 아들 정신은 많이 컸겠어 6개월 만인데 원래 애들은 또 금방 크잖아요 금방 크고 6개월 만이면 6개월 만이면 반년이잖아 반년 1년은 아니고 반년 뭐 근데 앞으로 6개월 만에 6개월 말 다 뭐 자주 못 버구 아 너무 멀어서 자주 볼수가 없어요 대구는 멀잖아 그리고 한번 왔다갔다 하면 또 돈도 많이 깨지고 먹는거 차비 여러가지 많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그리고 몸도 피곤하지 버스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피곤한데 그 먼 길을 또 왔다갔다 하려면 쉬는 날 쉬는 날 저기 뭐냐 집에서 쉬어도 피곤한데 쉬는 날 집에서 쉬어도 피곤한데 그 먼 길을 왔다갔다 하려면 피로가 막 엄청 쌓이지 그러면 아무튼 뭐 이제 앞으로 6개월마다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아들도 이제 다 큰거니까 초등학교 입학했으면 이제 다 큰거지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자주 볼 필요도 없고 이제 6개월마다 한번씩 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방학 때 있잖아요 방학 때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럴 때 보면 되는거지 딱 그 정도면 된거지 뭐 더 뭐 무슨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리고 중간에 뭐 기회가 되면 또 그때 가끔 한번씩 보면 되고 중간중간에 뭐가 이렇게 여긴 뭐 베이글 베이글이 이렇게 베이글 3종 세트인가 보다 맛있겠네 베이글 2700원 6200원 6500원 오 이거 한번 베이글 한번 저기 먹방 찍어봐야겠네 베이글이 3종으로 돼 있네 종류가 맛있겠다 나중에 저거 베이글도 한번 파리바게트 해서 빵 여러가지 사가지고 또 먹방 한번 찍어봐야겠네 자 동암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 동암역 예 여기 노숙자들도 많고 지금도 노숙자들 많은가 그건 모르겠네 지금도 노숙자들이 많은가 어쨌든 자 동암역 보이시나요 동암역 동암역이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기로 가야지 이제 서울역 서울역으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동암역 오랜만이다 진짜 야 나 진짜 자동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동암역 진짜 오랜만이네 제가 예전에는 이 근처에서 살았었거든요 한 몇 년 전이었지 한 4,5년 전에는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때 와보고 오랜만이네 참 오랜만에 와보네 자 이제 타자 어 카드 카드 꺼내야지 카드 카드를 꺼내고 오 천원이네 지하철 요금이 천원이네 싸네 천원이면 버스는 천삼백원 버스는 천삼백원 지하철은 천원 지하철은 천원 지하철은 천원 근데 영상 높은 곳에 있는데 특힌들 잘 안 써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급행이야? 네 특급열처요 아 특급열처는 여기 공공천 그 다음에 주워와요 아 아마 처음에 지나오는 특힌들 급행이 지금 급행 운행 운행하는 건가 지금? 급행? 동풍 재능풍 재능풍 동압은 운행 옛날에 원래 재능풍 안 샀는데 재능풍 아 급행 오는구나 동압역에 네 특급만 안 오고 와요 야 특급은 거의 안 쓴다 그치? 특급은 사례할 때에 가수면 안 쓴 서울역까지 금방 가요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가나? 갈아타야되나? 갈아타야되나? 갈아타야돼요 용산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가야되니까 용산에도 KTX가 있었나? 용산에도 있네 KTX가 하하 참 야 용산에서 타도 되겠다 야 강릉은 다시 여기서 후진에서 가는거였는데 하하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서 다 갈아탔어요 갈아타야되는구나 서울역 가려면 KTX가 이렇게 까지 가는거 같은데 왜요? 여기는 요금 비슷해 여기는 요금 쌌거든요 음 응 응 전역이면은 호화 타도 돼요 급행이나 해방이면 다 똑같이 가요 응 용산에서 기종 기종거죠 자 급행열차가 지금 들 오고 있는데 용산까지만 가는 급행열차라고 하니까 용산에서 어차피 갈아타야겠네 용산에서 딱 끝나니까 이 급행열차가 자 왔다 급행열차 용산에서 끝나니까 거기서 어차피 갈아타야되겠네 서울역 방향으로 은근히 춥다 야 은근히 춥다 야 응 시온아 내 아들 정시온 정시온이 아빠 지금 가고 있다 아빠 지금 지하철 타고 시온이 보러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동암역에서 지금 급행열차 타고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내 아들 아빠가 KTX 타고 서울역 가서 KTX 타고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내 아들 정시온이 귀여운 귀여운 예쁜 녀석 사랑해 내 아들 알러뷰 보고싶어 빨리 자 이제 용산역 다음 전철역은 다음 전철역은 용산역입니다 자 용산역에 내려서 이제 서울역 방향으로 갈아탈 거에요 용산역 이제 용산역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릴 준비하고 내리실문은 오른쪽이라고 멘트가 나오네요 용산역 내리실문은 오른쪽 거리 측은 그나저라고 골고루 그나저랑 보니 고춧가루 소금 서울역에서 저기 맛있는 커피를 한 잔씩 사서 먹어야 겠네요 서울역 가서 오른쪽 이래 내릴무늬 따뜻하게 맛있는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시간이 아직 여유가 많아서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여유로워서 지금은 일부러 일찍 일찍 출발했어요 인천에서 일부러 여유롭게 움직이려고 여유롭게 움직이는 게 나지 너무 빠듯하게 시간을 너무 빠듯하게 움직이면 방금 여기 KTX 지나갔다 여기서도 탈 수 있네 KTX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빠듯하게 움직이면 안 좋으니까 일부러 여유롭게 움직였어요 인천에서 여유롭게 여유롭게 시간 조절 해 가지고 여유롭게 시간 조절 해 가지고 여유롭게 우리가 여유롭게 시간 보 Gol 아유 용산역에 오니까 아유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쉽네 아 용산역에는 그게 있는데 전자상가 게임상가 아 그게 좀 아쉽네 게임상가 들려가지고 게임 좀 사야되는데 아유 아쉽다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다음에 시간내서 용산역에 다시 와가지고 게임 좀 사야지 에이 아쉽다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또 또 뭐있냐 플레이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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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거 사야되는데 용산역에 언제 또 오지 에이 언제 시간내서 오나 어 은근히 춥다 기막이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뭔가 오나 뭔가 오는데 아 저 건너편이구나 여기가 아니고 자 왔습니다 왔어요 은근히 춥다 아우 서울이 은근히 춥네요 인천보다 더 추운 것 같아 서울이 자 가자 가자 이제 서울역 두정거장 남았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서울역 얼마 안 남았고 두정거장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어쨌든 서울역 가서 지금 아직 시간이 여유가 남았는데 지금 지금 7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8시 10분 차였나 8시 10분 차 뭐 그쯤 되는 것 같아요 KTX 시간표가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가서 일단 서울역에서 맛있게 커피 한잔 커피 한잔 땡겨주고 그러면서 KTX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죠 아우 커피 커피가 최고야 모닝 커피 모닝 커피 아사라벼 콜롬비아 내 아들 정신 좀 기다려 빨리 갈게 아빠가 KTX 타고 날아갈게 기다려 자 서울스테이션 서울역이에요 왔어요 자 내려야겠다 왔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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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울역 용산역에서 두정거장 두정거장 거리밖에 안 돼요 금방 오네 서울스테이션 도착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끼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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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정시원 좀만 기다려라 아빠가 가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쭉 걸어가야 되나 보다 야 근데 저희가 이전에 생각했던 서울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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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걸어가야 되나 봐 저쪽으로 자 서울역에 왔고요 자 이제 KTX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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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쭉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이 남으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모닝커피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맛있는 모닝커피 요즘에 내가 커피에 또 중독이 됐잖아요 커피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커피가 또 내 인생에 빠질 수가 없죠 내 인생에 몰닝커피가 항상 따라 다녀야 돼요 몰닝커피 없이는 사수가 없으니께요 아 모닝커피 먹고싶다 땡긴다 몰닝커피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 걷는게 어우 여기 또 왠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아 이건 또 왠 이거 거짓들이 이렇게 많냐 여기는 거짓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는 또 어 여기 왠 거짓들이 이렇게 많아 참 환장한 노릇이다 서울역에 거짓들이 많구만 노숙자들 노숙자들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는 노숙자가 되지 맙시다 거지가 되지 맙시다 열심히 저금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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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찾아 3만리 커피부터 일단 편의점에서 일단 원두커피부터 뽑아 먹어야겠네요 편의점에서 원두커피 아 우리 회사 저기 거기 이마트였나 간판이름이 우리 회사 근처에 이마트 편의점이 있는데 아 그 원두커피 거기 최곤데 원두커피 무작위 맛있어 우리 회사 근처에 이마트 편의점 아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서울에도 비가 오나봐 밖에 아 사람들 우산 쓰고 다니네 아 이놈의 비는 좀 그만 좀 오지 지금 3일 연장이야 3일 연장 비 오는게 지금 3일 연장이야 아 좀 그만 좀 오지 아 여기 노숙자 또 있네 여기 노숙자 이거 거지 이거 아 아예 집까지 만들어놨구만 저기 어 쟤 봐봐 저기 집 보이죠 노숙자 이거 거지 여기 집까지 만들어놨네 집 바깥에 그 집까지 만들어놨어 자기만의 집 아 우리 저렇게 되지 맙시다 아 저렇게 살지 말자고 여기 또 있네 거지 노숙자 또 걸어오네 여기 지나가네 여기 아 진짜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네 은근히 여기 또 있고 여기 여기 딱 보면 알잖아 노숙자 딱 보면 티가 나는구만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은가봐요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 노숙자들이 은근히 많네 KTX 어디냐 KTX 어딨냐 KTX 어딨냐 KTX 저쪽에서 다나보다 KTX KTX 여기는 승차권 기차표 파는 데고 저기가 타는 곳인가 본데 저쪽이 여기는 기차표 사는 데고 시간이 다 나와있네 동대구 시간이 나와있네 출발시간 출발시간 8시 10분 동대구 뭐 대전 동대구 뭐 다있네 울산 부산 8시 25분 시간별로 다있네 나오네 시간별로 자 여동생이랑 매재 여동생이랑 매재 8시 10분차 8시 10분차 저기서 안내하시는 분이 알려주네요 8시 10분차 8시 10분차지? 네 이걸로 타도 된다는게 혹시 몰라서 지금 얼마나 남았어? 지금 몇시야? 15분전에 타야돼? 15분전에 타야돼? 15분전에? 응 타는지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돼 한시간 남았네 50분 남았네 50분 어 저기 뭐냐 뭐하나 따뜻한거 마시자 저기 어디 편의점 있을거 아니야 편의점 자 일단은 편의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서울역이 오랜만에 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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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편의점인데 여기 원두커피 있나? 원두커피 없을거 아니야 원두커피 없을거 아니야 원두커피 없나 원두커피 없나? 그럼 롯데리아 롯데리아 커피 롯데리아 커피 먹어 가자 롯데리아 롯데리아 가서 커피를 마셔야겠네요 롯데리아 커피 롯데리아 커피 롯데리아 커피 롯데리아 커피 롯데리아 커피 어 뭐야 이거 맛있겠다 밥버거다 밥버거 어우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문했구요 어우 버거 맛있겠다 이거 추천메뉴 한우 불고유버거 저거는 먹어봤고 빅블버거 빅블버거는 뭐야 어우 맛있어보인다 사각새우더블버거 어우 이거 다 먹방 먹방 촬영해야겠다 핫크리스피버거 어우 맛있겠네 이거 나중에 하나씩 저기 사서 쭉 먹방 촬영해야겠네 어우 맛있겠다 이건 또 뭐야 핫초코인가봐 이거 핫초코 핫초코는 집에 맛있는거 많아 밑대 아 맛있는거 많아 보인다 어우 맛있는거 그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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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mail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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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sóc 고맙습니다 요거 voit 알기 erad envelope 음악때문에 저작권 걸려겄네 이거 안되겄따 여기서 촬영 못하겄네 아 참 자 여러분 음악때문에 이 안에서 이거 촬영 이어가지 못하겠네 밖에 나가면 촬영 해야지 안되겠다 저작권